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미래를 향한 성공투자설계, 안동시의 투자유치계획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안동시의 투자환경에 이어 우리시의 핵심산업축인 바이오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유치에 대해 설명드린 후, 향후 우리시의 비전을 소개하는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환경입니다. 안동은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이전해온 경북북부지역의 행정, 문화, 경제, 레저스포츠의 중심지입니다. 안동은 중앙고속도로, 중부 내륙 및 동서사축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2, 3시간 이내에 오실 수 있으며,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공되면 서울에서 안동까지 1시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수도권에서의 접근이 더욱 용이해집니다. 또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은, 국립안동대학교 등 3개 대학에서 3만 5천여 명의 학생들이 대한민국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명품 교육도시이며,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 등 3개의 종합병원과 여성, 노인, 한방 등 전문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북지역의료의 중심지입니다. 문화예술, 레저 분야에서는 1,000석을 갖춘 안동문화예술의 전당과 18월 골프장 3개소, 6,200석을 갖춘 안동체육관, 이마오에 조성된 수상 레저타운 등 문화관광 및 레저스포츠 도시로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다음은 안동시의 투자 인센티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동시는 투자기업의 빠른 정착과 성공을 위하여 각종 보조금과 세지 혜택 등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제조기업의 경우 최대 50억원의 입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관광시설의 경우에도 최대 50억원의 관광사업시설 투자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최대 2억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며 전국 최초로 최대 10억원의 물류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50% 감면의 세제 혜택과 함께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천 및 이자차익 보전 혜택을 드립니다. 다음은 바이오 생명산업 유치입니다. 안동은 청정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 자원의 보고로 산약 생산 및 한약재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바이오 자원을 바탕으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경북바이오 벤츠프라자 약용작물개발센터를 통한 바이오산업연구개발로 안동은 한국 최고의 바이오산업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는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에서 10분 거리, 경북도총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에는 LNG발전소, 공업용수, 오페수처리장을 갖추고 있으며 SK케미칼, SK프라즈마 등 30여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산, 학, 연, 관 연계를 통한 생물건강산업클러스터의 중심축으로 육성되어 입주기업 성공신화의 블루오션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용지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성원에 힘입어 조성 중인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는 기존 경북바이오 1차 일반산업단지 동편에 57만 6천 차곱미터 정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9년까지 1단계, 2021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부지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등 최첨단 인프라가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에는 SK에서 안동 제2공장 및 제3공장 신중축을 위해 9만 9천 제곱미터의 부지를 사용하기로 협약하였고 그 밖의 유수입주 희망업체로부터 일부 용지 예약을 위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안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생명산업의 메카로 우뚝 썰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안동문화관광단지 민자유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류형 복합휴양단지인 안동문화관광단지는 전기, 수도, 오수처리 등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부지비용 또한 저렴하여 문화관광 분야 투자에 최고의 메리트를 가진 곳입니다. 현재 안동문화관광단지에는 3D로 유교문화 애니메이션을 체험할 수 있는 유교랜드워, 18홀 골프장, 187규모의 호텔 2개 및 일반 상가가 운영 중이며 리조트형 워터파크, 휴양폰도, 놀이공원, 교육연수원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자연이 만들어 인간에게 선물한 최고의 가족휴양형 관광단지로 천만 명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안동관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6.25 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테마파크 민자유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6.25 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테마파크에는 2018년까지 84만 5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세계 6.25 문화 박물관, 컨벤션센터, 전통호텔, 전통예술국장, 무예체험관, 한옥체험촌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민자유치는 한옥체험 숙박시설 및 한식 풍류마당 상업시설 용지로 안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랜드마크 사업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동의 비전입니다. 안동은 경상북도 도총 소재지 도시로서 생물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제조를 통한 종합바이오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포항의 철강산업, 구미의 전자산업과 연결되는 신성장 트라이앵글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자원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인 국보 제15호 봉정사 극락전을 비롯하여 서원, 종택 등 300여 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안동은 전통문화의 보물창고이자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품질 좋은 안동 한우와 안동 간고등어 안동만의 전통음식인 허째사밥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안동찜닭 등 전국적인 명상을 얻고 있는 다양한 먹거리와 청정자연을 바탕으로 한 레저스포츠 시설 등은 안동을 전통과 현대가 융합되는 문화도시 경제와 기업이 살아나는 부자 도시 사람과 교육의 중심이 되는 희망의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미래천년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안동 경북도청 소재지 도시 안동 모든 기업이 꿈꾸는 기억하기 좋은 도시 안동 성공투자의 빌로우션을 원하신다면 행복 안동에 투자하십시오. 안동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동시의 투자유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